박병주 매니저가 오늘 지금 시장 키워드를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잔잔한 저수지나 호수에다가 얍실한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던졌던 기억나 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요새 지금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들을 지금 제가 매일같이 목표가를 달성을 거의 하고 있어요.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건산업, 삼성전기, 코롱글로벌, 히림, 미코 계속 매일같이 목표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가를 어떤 경우에는 초과 달성해가지고 히림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한 55% 정도 올라갔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그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비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코라는 종목을 볼까요? 미코라는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을 왜 그렇게 쉽게 달성했는가? 여기서 생쇼에서 들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생쇼 들고 왔잖아요. 그러면 어제 올라가고 오늘까지 이틀 만에 최고가 수익률이 18%, 이틀 만에 18%가 달성됐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여기서 들고 왔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그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지의 힘, 즉 매수의 힘이 되겠죠. 그러면 그 매수의 힘을 우리가 체크할 때는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거래량을 가지고 이거를 보는 것이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거짓말 칠 수 없이 주가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미리 선행해서 말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품을 설명을 드린 뒤로 바로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삼성전기도 지금 제가 10월 말 때 이 지점에서 했습니다. 10월 31일부터 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무거운 대형주가 지금 10일 정도 안 돼가지고 18% 이상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형주를 1억 원에서 샀다. 그러면 1,800만 원을 번 겁니다. 2주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수요가 좋은 기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히림, 히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가 우리나라를 17일 날 방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상승하고 나서 지금 눌리목 죽고 여기서 갈까 말까 갈까 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니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히림을 이 자리에서 여기서 우리 생수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이것도 55%. 천만 원을 샀다. 그러면 550만 원을 번 거잖아요. 이것도 바로 그냥 달성했고. 그도 코롱글로벌도 역시 코롱글로벌도 사우디 왕자 빈살만 거기 관련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5.1선을 안 깨고 가고 있군요. 한번 지켜볼게요. 5.1선을 안 깨고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에서 매수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쇼에서는 박병준 매니저는 항상 저점에서만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는 매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제가 리뷰를 더 하고 또 새로운 종목을 신규로 소개할게요. G2 파워입니다. G2 파워. 이 종목은 60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척 기대하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종목을 제가 먼 종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잔잔호수 돌멩이 5,840원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자 이 드디어 잔잔호수의 돌멩이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잖아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여기서 얼마 터졌냐면 하루에 2만 7천 주. 이 거래량은요. 점심 먹고 나서 그냥 주식 한 점 사고 바둑두다가 주식 사고 이런 주식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저께 거래량이 확 터졌습니다. 여기서 터져가지고 200배가 터진 거예요. 500만 주가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요즘에 보니까 YTN이 민용화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목적 그런 YTN이 민용화하면 SBS 콘텐츠 허브한테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 그냥 같은 방송국이니까. 이렇게 역지 않을까. 나름대로 제 어떤 내피셜인데. 아마 그게 저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YTN이 어저께 급등하면서 이 정도도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상승 재료를 시장에서는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또 저는 항상 요즘에 지금 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고. 최근에 환율은 심상치 않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지지했습니다. 1363원에서 지지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환경이 우리가 안 좋을 때 중요한 건 재무구조가 좋은 거. 그걸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SBS 콘텐츠 허브는 어떤 회사인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 회사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버는 겁니다. 보시면 SBS에서 만든 각종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 유튜브나 아니면 IP를 통해서 IPTV를 통해서 콘텐츠를 판매하는 거예요. 즉 동영상 스트리밍을 해서 우리가 돈 내고 버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모델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 회사가 수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정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이 연간 1,800억이에요. 굉장히 수익 구조가 안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경제 위기가 오고 또 미국에서도 경제 위기가 올지라도 이 회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즉 몰래 대주주가 지금 SBS가 대주주인데 지분을 현재 64%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된 구조에서 야반도주할 가능성 없다. 야반도주 높니까? 그냥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대주주가 이렇게 돈 이렇게 미리 빼내놓고.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야반도주하니까 벌써 이게 유효행화 됐는데 제가 유효행화를 만들고 싶어요. 왜? 지금은 우량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들고 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또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SBS 콘텐츠 허브가 어떻게 보면 지금 YTN 민영화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변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사가 이제 또 이전에 넷플릭스 호실적 나왔다 하면서도 또 반응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이번 달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또 대표적으로 이런 방송 관련주들이 또 테마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좀 이 매니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김태현 의원님께 잘 말씀해주셨는데 월드컵이 이제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YTN도 뜨고 있고 그다음에 IMBC라고요. 또 MBC 콘텐츠를 만들 판매하는 회사 유사 뜨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엮인 다음에 엮일 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때 시청률이 높아가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돼서 공감을 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160원. 6,16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